안녕하세요 젤리빈이 좋아하는 여섯살 최성민입니다 오늘은 짠 젤리빈 맛을 한번씩 먹어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뜯어볼게요 아! 얘는 요렇게 맛들이 있고 아! 쿠키 맛이 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렇게 아! 근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젤리빈을 먹고싶었는데 여러분 너무 더워서 뭐하고있나요? 선풍기 틀었나요? 소리가 안들리긴하지만 우선 열어볼게요 여기에 20가지 맛이 들어있는데 젤리빌리 순한 맛이래요 한번 하나씩 먹어볼게요 무슨 맛부터 먹어볼거지? 이 맛은 여기에 나와있는 맛인데 색깔 보이나요? 이거랑 똑같은거에요 이건 베리블루라는 맛인데요 그 맛은 맛있겠네요 그 맛은 맛있겠네요 먹어볼께요 음! 너무 맛있어 응! 많대요! 많기도 한네 많아요 응? 요건... 수박만큼via용 이건 다 먹고... 음? 얘는 블루베리 얘는 커피 얘는 커피 맛인데 안 먹을게요 그냥 빼놓을게요 얘는 무슨 맛일까요? 근데 얘말이야 씹을 때마다 냄새가 나요 뭐야 커피 맛을 빼라고 커피 맛은 여기다 빼놓을게요 3가지네요 다른 건 다 몸에 좋은 맛이네요 이건 푸스타가 맛이래요 푸스타가 맛 이건가? 생각에는 요거 같아요 푸스타가 한가? 요거 요거 이게 푸스타가 한가? 하여튼 요거 먹어볼께요 음 달달해요 달달해요 스무 가지 맛 무슨 맛 먹어볼까? 음 이거 먹어볼께요 요거 맛은 무슨 맛이죠? 자기소esehen 커뮤어 네 있어요 크HK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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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KKKKKKKKKKK 음 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커피맛인데 요세계가 커피맛이 Option 5단 받을때는 그게 커피맛이예요 고매오케 물침 예 요건 뭘까요 요건 요맛이고 예 뭐 뭘 먹을까 아 요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요거 요거 봅시다 조ong 세번에 더 도닢 privately 포도 맛이 이 오빠는 이번엔 보내는 맛 보내는 맛 요거 요거 무슨 이 맛 이 맛 그 과일 아이스크림 맛인데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무슨 아이스크림 맛인지 아이스크림 맛인지 모셨으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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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라고 아이스크림 우리가 아이스크림 까 뭐먹을까요? 이 색깔 이 연한 노란색의 맛 같아요 이거 노란색 이건 무슨 맛일까요? 너무 무서워 이거 무슨 맛인데 무슨 맛이야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드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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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빙을 한번 보고 먹어볼까요? 여기 무슨 색깔 있어요? 사주색도 같고 음 물 부어볼까요? 물 부어볼까요? 무슨 맛일까요? 이 가입성이 있는건 이거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요건데 이거에요 이거 이거 안 먹을래 이거 이거 이 맛이 제일 맛있어 이건 수박맛인가 뭔가 뭔가 이건 수박맛 아 이거 맛이에요 이거 맛이에요 수박맛 수박맛 아까 먹었던게 수박이 있나? 한번도 먹으니까 안삼아 대잘무정 먹방 음 흠 혼한 맛이라 이렇구나 콧딱지 이런 맛도 없는데 왜 이런향을 열었나요 우리 이렇게 요새 아까 먹었던거 무슨 맛일까 불러뀌 부르베리 맛없어 이 이것 정말 커피맛임 그뛰 헷갈려요 다 커피맛임 헷갈려요 얘가 바나나 맛있겠에 안에 바나나 들어있네요 바나나 바나나는 맛있을 것 같게 생겼죠? 이게 무슨 색깔이 있는데 보이나요? 야채는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이것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가 아니요 이게 무슨 말까? 히히히요 아이씨 좀 남았다요 남세 음 아우와 단발부터 골라볼게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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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야 내가 왜 이렇게 미친놨고 그토록 어딨죠? 이건요 이건 아닌데 소로겜 뭐 미치는 거 이건 그 똑같은 요 맛이야 과일 그만 옛날 건 다 보고 지금 그냥 이렇게 빌리빌리 이거 색깔이 예쁘고 이것도 맛있을 거 이거 뭔가 이건 수맛이죠? 그냥 이거 이거 에어 좀 그 그 그 그 어? 음? 그래서 소아 바싱거 아 와 소아 바싱거 소아 바싱거 소아 바싱거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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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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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맛은 좀 아닌 것 같다 햄 맛 말고 다 없네 왜 이빨 맛이지 이빨 맛 밖에 없나봐요 이빨 맛하고 이빨 맛 밖에 없나봐요 다 비슷한 맛인가요? 즐거운데요 오늘 실패한가요? 이게 요거니까 송가루 긴가루 맛 긴가루 맛 긴가루 맛 뭐먹어볼까요 송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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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인가요? 이거 먹어볼께요 지금 이야 요건 무슨 이런 맛인가요 요거 요 맛이에요 요건 오늘 이 이거 무슨 맛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맛일지 모르겠는데? 괜히 맛 같아요 데이빙은 물론 맛는 분이 있잖아요 아까 그 말 시켜놔요 무슨 맛이냐면 어디갔어? 아까 먹은 거 이거 이게 된다요 이거 정말 아이스크림 맛처럼 아이스크림 생각이 소중해 여러분 근데요 오늘은 20가지 맛이 다 봤는데 어떻게 봤나요? 재밌었나요? 아! 전 근데요 맛이 없었던 게 2개나 있었어요 요거 2개가 맛이 없었어요 요건 이빨맛이고 얜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맛이 있었던 게 나갑니다 요 2개가 맛이 있긴 했어요 그리고 바나나 맛도 괜찮았고 근데요 여러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되서 제가 작은 통을 가졌죠 짠! 여기에 조금씩 조금씩 담으는 게 아니라 더 담을 수 있대요 자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섯 살 최성미는 기억해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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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